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5일 오후 3시 42분 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중에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이름이 박정현이고 영어 이름은 정 H 박입니다 이분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1월 22일에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리포트 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 라고 썼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상당히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에 대하여 쓴 글 중에 이 글처럼 핵심을 정확하게 잡은 글을 일찍 본 적이 없다고 제가 평가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미국 중앙정보국적 CIA에서 대북 분석요원으로 근무를 했고 지금은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영향력이 강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쓴 그렇게 긴 보고서는 아닌데 이걸 제가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거의 치명적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즉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딱 직설적으로 이해하면 김정은이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북한 노동강정권은 뭐냐 우리의 헌법상에 우리의 적이고 반국가단체고 군사적으로는 주적입니다 그리고 인류적으로 보면 반인류범죄집단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민족반역자죠 자 민족반역자 즉 반인류범죄자를 위해서 소위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 노동강정권의 긴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한 글이 별로 없어요 역시 CIA 분석관이 참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의 반북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켰고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국내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거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주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하고 탈북단체를 억압하고 해 주어서 승리를 보였으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오히려 대담해져서 문재인 정권은 내 심부름권이다 그리고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핵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완전히 역작용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완전히 역작용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에 글맞지 않게 한국은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이 반역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반역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야 너무나 많죠 조금 이따 제가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억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프레션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박정현씨는 2018년 9월 3차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도 또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미국 정책 위반자들이 전화로 한국 기업들의 대북 제재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왜 데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재판에 걸어놓고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위한 봉사 요원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또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기업이 북한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의 격차가 워낙 강해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이면 몰라도 대기업이 북한에 가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 없는 일을 하고 그래서 미국 요원들이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킨다 해 가지고 한국 대기업에 전화를 해 가지고 주의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과거에 이런 책도 썼네요 비카밍 김정은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전직 시야의 요원의 통찰 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서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김정은을 적에서 동업자로 탈바꿈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분석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적으로 봐야지 김정은을 친구로 보겠다는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핵무기 개발하는 김정은을 적으로 보도록 헌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는 동반자로 보겠다 통일의 파트너로 보겠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을 줄이면 반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국내에서는 그대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는데 이분이 시야의 요원이 역시 참 다릅니다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로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 사건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특히 보수 세력에 대해서 억압하고 복수도 한다 억압과 retaliation, 복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탈북 단체를 억압을 하는데 이 탈북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단체를 억압을 한다 그리고 친북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억압을 한다 탈북자 출신 기자는 남북 관계 이벤트를 취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탈북자 잔퇴 허가를 취소한다 등등 사안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이 분석관이라는 사람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느냐 이분의 글이 아주 중요한 것이 분석관의 예리한 분석 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을 하고 있다 딱 이겁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반역 정권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저지른 이 폐해를 10개만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재인 청산 문재인 적폐청산의 아주 주 아이템으로 잡아야 한다 제가 쉽게 10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첫째 1. 탈원전 법적 절차를 무시하였고 과학을 외면했다 2. 공수처 강행 설치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었다 3. 비핵화 사기급 그것도 설명할 필요 없었죠 2. 이적성 남북군사합의서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한국 공군이 전개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 4. 이른바 대북전담금지법 이것은 설명드렸습니다 6.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말살해 가지고 역사를 조작한 것 그러므로써 1948년 건국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도 건국일로 기념하지 않아 가지고 국가정통성의 출발점을 지우고 상대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다 7. 울산시장 부정선거 총지휘어 8. 사법농단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 8. 상권 분리불 허문 사법부 압박 9. 불법적인 수사 지휘로 자살자 속출 이게 바로 시민적 권리를 문재인 정권이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적 권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의 한 방향은 딱 하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10.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여 스스로 촛불 반역 정권임을 자인하고 공무원들을 혁명 즉 반역의 도구로 만들려고 했다 촛불혁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혁명은 우리 헌법적으로는 반역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혁명을 해도 좋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0. 김일성주의 극자운동군 출신들을 사상검증 없이 중용을 했다 그리고 이 10개항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 수요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판검사들과 헌법재판소도 법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이게 공수처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위헌 심판이 제기된 게 한 1년 됐는데 아직도 판결을 내지 않음으로써 불법 단체가 지금 조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수사하게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앞으로 문재인 부패 또는 문재인 적패 줄여서 문패, 문패청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공약을 내거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찍도록 하는 이런 각성운동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